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전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참 여러가지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바쁘지 않게 여유있게 하루를 보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죠. 학교에서 와서 숙제를 하고 또 학원도 가고 또 교회 시간에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또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과 또 남편분들 아침에 분주하게, 정신없이 식사를 하셨죠. 내가 눈에 prom бой고 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 들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시도했지요.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풍중하게 지금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풍중하게 지금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일을 하시는 우리 송도님들도 하루 동안 엉덩이에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쉬는 것일 겁니다. 바쁘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 있는 쉬는 시간에 우리를 기도합니다. 이제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진 보니까 쉬고 싶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쉰다고 말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세상의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시간이 단지 수업을 중단하고 노는 시간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뇌는 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진짜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방금 배운 그 내용을 그렇게 되새김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쉬는 휴식이 필요한데요. 미친듯이 달리는 이 자동차 레이스에서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자동차 레이스에서는 0.1초가 승부를 좌우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에 무려 3초간이나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핀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핀타임에는 떨어진 기름을 다시 충전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차를 잠깐 정지시키는 시간입니다. 핀타임은 가솔린과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에서 0.01초가 승부를 가는 레이스에서 3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좀 우리에게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3초간 더 달리면 더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초간 더 달리면 더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에 심각한 마모가 일어나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에 심각한 마모가 일어나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3초를 투자하지 않아서 레이스 전체를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세서 일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세서 일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야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며 그 악의 속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나의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죄 때문에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쉬는 것은 자기의 육이 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쉼을 얻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쉼을 얻으려고 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이 쉬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마치 자동차가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아요. 내가 인생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자동차 경주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기의 수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힘을 얻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쉼을 거부하고 인생을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쉼을 얻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잠깐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것이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잠깐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것이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쉼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을 보며 우리가 인생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보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주에서 자동차가 피트타임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며 쉼을 얻고 그렇게 빛의 산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며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힘을 얻고 더 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힘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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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수님 kümmet 감사합니다.